부산시가 18일 오전 10시부터 제로페이 결제 시민을 대상으로 제로페이 부산 10% 페이백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들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모바일 간편결제 시스템인 제로페이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것인데요. 부산시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행사 참여 결제사 앱으로 직불 결제하면 결제 금액의 10%를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은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가능하고 지급되는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은 부산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